아 오늘 이때 제일 떨리던 의자에 앉을 때 머리 색깔 대박! 파일이 너무 좋은데 심장치 않으시면 돼요? 아이돌 아니셔? 해야지 또 우리의 시그니처가 있잖아요 있죠 있죠? 네 두 분의 연애 온도를 체크하겠습니다 연인을 사랑하는 만큼 키스해 주세요 너무 고향치 않은데 아, 귀엽다 뭐 어때? 나하고 계세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지금 쪽소리 효과가 아니고 리얼이에요 리얼 아니 너무 사랑하니까 오우 잠깐만 입이 다 빨개지셨는데요? 남자분 여기 밑에 입술이 너무 빨개졌는데요? 오 아 잠깐만 입이 다 빨개졌는데 연습실? 아 안 먹으시니까 우와 와 현대무용을 하시는 분 우와 멋있다 어우 남친이 몸 다 날 것 같아 안녕 아 왔어? 힘들어 오랜만이네 오랜만? 왜? 저희는 413일 된 롱디 커플입니다 롱디야 롱디 안 좋아 저는 서울에 살고 오빠는 부산에 살고 있고 부산이랑 서울이 또 멀다 보니까 많이 못 보면서 매일매일 전화만 하면서 근데 얼마나 걸렸어? 3시간 걸렸어 유미를 보기 위해서 3시간 남은 거야? 그래도 나 다시 좋아? 응 좋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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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따가 어디 갈지 정했어? 이따가 어디 갈지 정했어? 아니 아직 안 정했어 왜 아직 안 정해? 아 아니 머릿속에 있어 머릿속에 어디야 어디? 아 우선 음 이거 봐 딱딱 안 나오는 거 보면 안 정해 온 거야 유미는 어디 생각했어? 홍대 쪽에 그림 카페에 오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어 가족 하려고 했지 아 그래? 그럼 거기 가자 그래? 그럼 거기 가자 또 내가 정해 또 또 또 내가 정해 어? 내가 정하면은 내가 정한 대로 간 적이 없는 거 같아 정해온 적이 없으니까 간 적이 없지 유미가 원하는 데를 가야 돼 그래야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야 일주일도 안 챙겨가지고 일주면 챙기겠다 뭐하겠다 해놓고 해서 결국에 그냥 몇 달이 지나가고 두 달 만에 와가지고 또 내가 정한 거야 어? 저리가 저리가 서운하겠다 일주년 아 일주년 이후에 첫 만난 거야 일주년 챙겨야지 서운하겠는데요 아유 날씨 요즘 너무 좋아 어디에요? 귀엽다 카페 어우 좋은데? 아 그림을 그리는 카페 체험도 할 수 있는 데구나 그로잉 카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음료부터 골라주시면 만들어 드릴게요 난 초코라떼 나도 초코라떼 얼마에요 혹시? 네 4만 8000원입니다 내가 계산할게 아 됐어 됐어 내가 계산할게 아 됐어 조금이라도 좀 먹어야지 어? 왜왜왜왜 그거 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정훈 오빠가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에 비해서 저는 좀 더 여유로운 편에 속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가 데이트를 하는데도 많이 충돌이 발생하고 많이 충돌이 발생하고 그래서 고민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우 많이 많이 나나봐요 유미가 평소에 많이 내지 않나 유미가 평소에 많이 내지 않나 유미가 평소에 많이 내지 않나 아 이거 꽂으셔야 돼요 네 내가 계산할게 아 됐어 됐어 아 내가 계산할게 아 됐어 아 저는 거의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시는 편이고 무용 레슨이나 무용수로도 활동하고 있어서 수입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거의 한 달에 사오백은 쓰는 것 같아요 아 와 엄청 쓴다 어 한 이백만 이백만 원 정도 삼다십만 원으로 생활비로 쓰고 있어요 유미 만나면서 통장 잔고를 다 써버린 적도 많고요 어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는 편이에요 나랑 비슷한데? 그치 응 오빠는 그림 그리는 거 같은 거 소질이 쓰니까 그런 쪽으로 나중에 직업을 가져볼 생각은 안 했어? 그림 그리는 거는 어 좋긴 하지만 응 힘들다는 말이 많더라고 힘들다는 말? 그럼 오빠는 뭐 하고 싶어? 아 그냥 안정적으로 직장을 갖고 싶은데 어? 될지 모르겠어 아니 오빠 노력을 해야 되지 노력을 노력을 얼마 전에도 그걸 또 싸웠잖아 자격증 못 딴다 했어? 나한테 뭐 이번 연도 안에 자격증 두 개 딴다고 약속 해놓고선 결국 알아보니까 그거 시험 접수 기간도 다 지나고 하나는 다음 달에 바로 시험인데 그거 시험 볼 수 있어? 이번 연도 안 안 되지만은 봐봐 맨날 말이 바뀌잖아 맨날 지키지 못할 약속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면 안 되지 유미 말로는 이제 오빠 같은 상황이면은 진짜 잠을 몇 시간 안 자더라도 어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루에 열한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한 시간이면 녹초되지 어떤 힘든 면이 있어서 우리가 만나면서 제일 큰 문제가 오빠는 경제적인 차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데이트 초반부터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 서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되지 근데 이게 양보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 우리가 당장 데이트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처럼 두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초반부터 계속 내가 안정적인 직장 갖게 열심히 노력 좀 해봐라 했고 솔직히 나도 뭐 거창하고 그런 데이트 하고 싶고 받고 싶지 평소에 가족들이랑도 그렇고 친구들이랑도 그렇고 여행도 좀 돈 여유롭게 쓰면서 가는 거 좋아하니까 오빠랑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오빠 사정 아니까 내가 가자고도 못하고 아 유니아 유니아 내가 어 유니아 매년에는 진짜로 내가 꼭 너라도 하나 이뤄낼 테니까 조금 믿고 기다려주면 안 돼? 주민아 기다린게 1년이야 기다린게 1년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얘기해도 나는 앞으로 진짜로 그 오빠가 약속한 걸 지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거지 이제 신뢰가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해야 되나? 솔직히 자기가 세우는 플랜을 정확하게만 실행을 하면 그러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초반에는 조금 어르고 달래고 하려는 편이었는데 그게 안 먹히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세게 얘기하고 그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게 있냐 물어보면 솔직히 그렇게 세부적으로 알아본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귀찮은 것도 있지만 유미가 하는 말이 따지고 보면 다 맞는 말이라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남역 사주세요 양화대교입니다 참고로 정은 씨 데이트하러 와서 너무 뭐라고만 해서 미안해 또 병 주고 약 주는구만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고 다 약이었어 쓴 약 주고 단 약 주는구만 다시 올라왔어요 올림픽대로 차 엄청 막힌다 차 얼마나 막히는데 흑석동 흑석동 지납니다 네 맞아요 노들길로 해가지고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계속 30분 걸리는 느낌인데 계속 늘어나서 계속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네 말이 계속 달리네 28,000원 각이에요 28,000원 각 Biz 택시비가 얼마나 하나요? 15,000원 오빠가 아무것도 안 낼 수는 없어 이따 오빠가 와인 사주던가 와인? 응 네, 여기서 세워주세요 약간 26만원처럼 보여 내가 지금 봐도 와, 26만원인가? 2만6천 저게 부담감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맞아 2만6천 이중미야, 이거 오빠도 낼게 있어 아니야, 근데 됐어, 차도 막현대, 그냥 내가 낼게 이쪽에 이중주차 시켜야 돼 이따가 와인 살게 와, 유민 씨 집이구나 좋은 데 산다, 우리 집보다 더 커 우리 먼저 오빠 갈까? 오빠가 와야 먹지 오빠가 와야 먹지 이따가 와인 살게 이따가 와인 살게 아, 와인 어? 와인 샀네요 아, 잔술로 사온 건가요? 아니, 이거 잔술로 아, 요즘 저렇게 팔거든요 저 편의점에 팔거든요 저거 팔아요, 저거 좋아요 어? 뜨거웠다 응 내가 받아올게 배달 감사합니다 염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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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포탕이 왔어요 어, 왔구나 얼른 봐보자 염포탕 염포탕 염포탕? 배달 음식으로 염포탕? 아니, 일단 해산물이면 비싸잖아요 염포탕 음식 염포탕? 배달 음식으로 염포탕? 염포탕? 이거 다 해서 이게 이게 한 5만원 쯤 되는 거야? 약간 돈 아깝지는 않은데? 그런데 아니, 돈이 왜 아까워? 몇 끼를 먹을 수 있는 돈 아니냐? 아니, 뭐가 아까워? 왜 이렇게 음식 먹는데 가성비를 따져, 자꾸. 한 끼 식사로 많았기에 약간 난 조금 이제 아깝다 이거지. 유미는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여유가 없는 편이라 돈이 좀 아깝죠. 돈이 아깝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낙지를 시켰다는 금액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굳이 맛있는 음식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살면서 한 끼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 아니 뭐가 비싸 온난 정도인데. 음 그래. 음 그래. 그냥 먹자. 여보야. 응? 사실요. 어? 뭐 또 선물 같은 거. 제가 오빠가 이번에 올 때 1주년 준비해올 줄 알고 미안할까 봐 사소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거 선물이에요. 이건 책이고 이건 초콜릿. 아 이러면 또 남은 친구가 또 고마우면서 미안한 거예요 이거는. 오빠 이 책 읽고 성공하라고. 잘 읽어보고. 내가 여기다 편지도 썼으니까 한번 읽어봐. 미안. 한번 소리내서 읽어봐. 누구보다 응원해주는 여자친구이긴 해요. 그죠? 맞아요. 사랑하는 정훈이 오빠. 내 사랑 정우야. 우리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드라마처럼 사랑하기도 하고 많이 싸우기도 했지.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항상 비슷한 맥락이라 서로 지쳐가는 게 보여서 속상해. 나는 오늘 오빠빠가 하고 싶고 잘하는 일 찾아서 경제적인 상황이 더 좋아져서 사람만 하고 싶어서 잔소리를 하게 된 것 같아. 앞으로 더 멋지게 바뀔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고 유민은 믿으니까 과거를 후회하고 자책하기보다 발전하고 같이 서로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엄청 미운데 엄청 사랑해. 우리 친구의 마음이다. 진짜 마음이다. 과거? 과거 이야기가 나와. 과거에 후회하고 자책하기보다는 얘기가 있어서 먼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울어? 누라 뭐만 하면 운대. 뭐만 하면 우니까 운다 그러지. 유미가 빨리 저한테 오빠가 노력을 해서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 하는 거보다는 이제 못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 왜 왜? 그럼 언제 빚 다 갚을 거야? 이제 얼마나 남았어? 빚? 빚? 빚이구나. 빚이구나. 3, 4개월? 빚. 그럼? 오빠 이제 3, 4개월만 더 갚으면 돼요. 3, 4개월? 응. 많이 남았어? 빚을 거의 160, 170만 원 정도 갚고 있고 나머지는 한 3, 40만 원으로 생활비로 쓰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어... 제가 과거에 나쁜 유흥 쪽에 빠져서 생긴 빚이라서... 우흥? 이건 안 돼. 누굴 탓할 수는 없는 거고... 처음부터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아예 까맣게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제 돈을 빌릴 상황까지 왔었어요. 아, 여자친구의 돈까지... 저건 진짜 아니다. 안 좋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실망을 시킬까...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전에는 빚 엄청 크다 했었잖아. 당장에 급한 빚은 3개월이면 갚으니까 응. 그렇게 얘기하고 계속 몇 개월 뒤에 몇 개월 뒤에 이렇게 갔잖아. 진짜로 이번엔 마지막이야? 어. 어, 한 3, 4개월이면 해결될 거고... 그래서 우리 둘이 계속 똑같은 얘기로 반복하고 싸우고 오늘 데이트할 때도 그 얘기 계속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오빠가 저번에 나한테 한번 나도 지친다고 했었잖아. 지친다고 얘기하는 게 나는 헤어지고 싶다 나도 라는 느낌으로 느껴졌는데 진심이 뭐야? 내가 지금 빚을 갖고 있잖아. 솔직히 나는 그냥 지금은 그냥 빚 갚는 데만 집중하고 싶어. 그냥 빚 갚는 데만 집중하고 싶어. 나처럼 빚이 있는 사람들은 빚 갚는 데 신경 쓰는 것도 버거운데 그럼 솔직하게 나를 만날 시간도 역부족인 거네? 빚 갚는 데만 집중하고 싶어. 유미가 원하는 거에 내가 맞춰주는 것도 솔직히 내 능력에는 버겁고 그리고 마냥 좋은 거 같진 않네. 막상 또 이렇게 만나 보니까 경제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얼마나 맞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나는 오빠만 행복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나도 솔직히 행복하지만은 않았어. 그래서 솔직히 어떻게 해둘지 모르겠어. 마냥 마냥 기다려달라고만 할 수도 없고 마음은 서로 사랑하는 건데 오빠를 만나면서 조금 경제적으로도 맞는 사람을 만나서 좋은 데도 많이 놀러가고 그러고 싶은 상황인데 지금 내가 당장 사랑하는 남자는 그걸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별을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안타깝네요. 아 나 너무 슬퍼 진짜 잘못된 건 아니지 왜 안 나의 모습 저의